와, 시즈 아니죠? 나보다 더 커. 나 참치 잡는 거 진짜 처음 보네요. 우와, 진짜 크다. 대박, 머리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기해. 근데 지금 제일 큰 거잖아요. 엄청 뚱뚱해요. 여기 말이야, 생각에는 얼마나 나와요? 이거는 7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얘는 좀 큰 애다. 네, 같이 이쪽 가요. 같이 한번 찍을까? 이쪽으로? 됐다. 양식장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재미있고. 맞아요. 대박. 오늘 진짜 잘 됐어요. 되게 완벽한 하루였어요. 두 분의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미있었어요. 삼겹살을 전부까지 구워서. 우리를 칩으로 수대해 주셨어요. 일 열심히 했다고. 너무 맛있었어요. 좀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잘 먹네. 잘 먹네. 맛있어. 건강식. 엄청 맛있는데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먹어야 되겠더라고. 일 열심히 하고 힘도 세고 잘한다 하더만은.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뻥이더만. 그럼 우리도 열심히 먹고 다시 올게요. 되게 착하시고. 마음이 가질 테니까. 네. 사장님이 두 사람이 아주 예뻐서. 혹시 가드님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맞아요. 진짜 좋은 분들이시다. 파이팅. 아, 좋다. 엄청 재미있어요. 네, 왜냐면 되게 착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살기 되게 편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이 나라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우크라이너도 많이 그리우고. 많이 그립지요. 엄청 많이 그리워요. 원래 내가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나는 억촌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예쁘게 그릴 수 없었지만. 너무 좋아. 이런 준비를 준비했어요. 큰 웃음으로 그렸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 그림 보면. 조금 웃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진짜 제일 비싼 거. 원래는 나한테 그녀를 많이 도와줬잖아. 뭐든 해줄게요. 열심히 살아보죠. 너무 소중한 선물이다. 아이고, 눈물 나. 아이고, 눈물 나. 아이고, 눈물 나. 부모님은 실제로 못 봤지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리울 때 여기서 계속 보고. 저희 부모님 생각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행복할 때. 진짜 그런 웃음이 나와요. 친구야.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네요. 잘 납니다. 치 Ridge mor이예요. Mari! 이거 좋아. — 화이팅! Geoffrey 안 transfusion 나 최애 risking 엄뎐 뺴다 응어 거 pregunta 잘 안 주는 요즘 Didn't 인정 그러건